자, 그래서 시작해볼까요?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읽어보겠습니다. Now I can't spend more than 45 minutes a day on the internet. Bill Gates' daughter can't use the internet enough. People won't believe this. 오케이, 그래서 해석해주세요. 이제 나는 쓸 수 없다. 하루에 45분 이상. 어, 인터넷을? Bill Gates의 딸은? 인터넷을 쓸 수 없다, 충분히. 어, 사람들은 믿지 않는다, 그것을. 믿지 않는다? 어. 이거 뭐해 줄임말이야? 어... 원트는 뭐해 줄임말이죠? 원트... 어... 뭐해 줄임말이라고요? Will not. Will not의 줄임말이고, Will이 무슨 뜻이었더라? 어... 할 것이다. Will이 무슨 뜻이라고요? 할 것이다. 그럼 Will not의 뜻은? 원트의 뜻은? 어... 하지 못할... 안 할 것이다. 하지 못할 것이다? 안 할... 안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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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 것이다. 그렇지. 할 수 있다. 예? 할 수 있다. Can. 할 수 없다. Can't. 할 것이다. Will. 안 할 거다. Will not. OK. 그러면 People won't believe this는 무슨 뜻이다? 사람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. 그것을. 그것을? 이것을. 물론 그것을 해도 상관없지만 우리 좀 정확하게 합시다. 네. OK. 선생님이 좀 꼼꼼하잖아요. 아닌가요? 글쎄요. 자, 그래서 일단 여기 하고... 일단 이 세 부분 한번 볼까? 먼저. 여기 하고... 여기 하고... 여기 하고... 여기 하고... 봤어요? 네. I can't spend... I can't spend... I can't spend... Big a daughter can't use... People won't believe. 문장이 세 개인데... 그렇지? 한 문장... 두 문장... 세 문장... 네. 세 문장... 선생님이 이 부분을 왜 먼저 얘기하고 있죠? 이 부분? 이 부분? 나. 응. 어. 그렇지. 또? 네. 어... 양념 씨. 그렇죠. 양념 씨가 들어있죠. 전부 다. 네.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다 양념 씨네요. 네. 나는 쓸 수 없다? 아... 아... 나는 쓸 수가 없... I can't spend... I can't spend... I can't spend... 오케이. 그 다음에 온 디 인터넷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... 어디? 왜 여섯 가지야... 그 다음에 빌게이스 도러 뜻이 뭐예요? 빌게이치의 딸. 여기 점은 왜 찍어놨어요? 으이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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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길만 길어봤자 오 딸이 남자구나 아 얘 씨요